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튜버 먼저 진호와 승찬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요즘 제가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있는데 예 제가 요즘에 그 운전면허 그것때매 예 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예 제가 요즘 영상을 못찍었어요 예 죄송하고요 아마 다음주부터는 영상 제대로 업로드되니까 예 이해해주시고 일단 제가 오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예 제가 지금 저 개 화가 나는데 뭘 쪼개요 저 제가 오늘 여러분 기분이 안좋아요 그런데도 영상을 일단 업로드되니까 템포를 좀 올려서 열심히 하고 어 일단은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어제는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그 네이버 갔다오느라 예 영상 업로드 못했고요 하여튼 오늘 예 네 시어로 럭키배틀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챙기세요 왜 내 고개 가져와 고개되나 저 오늘 기분 안좋아요 건드리지 마세요 아 럭키블러 내꺼 왜 가져가 아 님이 제가 고개를 가져왔길래 자 자 또 재미있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저음절 갈게요 예 오늘 제가 오늘 안좋네요 시작하자마자 3분만에 끝났습니다 시험이 아 다이아떠 다이아떠는데 시작하자마자 3분만에 시험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하세요 진짜 솔직히 림 때문이죠 나 때문이예요 니가 도와줬으면 이런일도 없었잖아 어떻게 도와줘 어? 어떻게 도와줘 니가 와서 조용히합시다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맞고요 오늘 운이 지질일이 없나봐요 진짜 예 와 승자라 오늘 운봐 진짜 왜 연속 두바 예 거의 같이 있어 자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열심히 코스를 외웠는데 떨어진다 어 금이다 쓰레기 아 경험치 잠깐만 큰일났어 야 가스트를 좋아하셨어요? 자 일단은 신속하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엔더 포탈 아 아 오 떨어졌네 오늘은 누구냐 오늘 누굽니까 이제 어벤져스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어벤져스 애들을 하나하나씩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즘 예 이제 어벤져스 애들을 하나하나씩 꺼내려는데 오늘은 바로 아이언맨이에요 아이언맨 일단은 일단 기대합시다 오케이 다이어 아 다 필요할거 근데 그게 필요한데 에메랄드 나이스 안정 허 뭐야 이거 폭발이 쓰러 나이스 쓰레기 나이스 엔더상자 아 야 떨어졌잖아 아가 거기서 캐세요 한번 승차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운역 지질이 없는 쓰끼인지 까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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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은 운이 우니 봐봐 우니 우니 아 욕할 뻔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운이 아닌가봐요 그쵸 아이 어떤거에요 하늘에 있는거 캐세요 그거 하늘 못캐세요 옳지 쓰레기네 자 잘보세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봐요 제가 아 예 저기요 거기 징징인데서 그럼 어떡해요 징징이 아파합니다 굉장히 조심하세요 릴렉스하고 징징이가 아파하기 때문에 릴렉스하세요 릴렉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승차님 어? 황금사과 오 내 거에요 아 님거에요? 제건데요? 아까 제가 캐다 나온건데 뭔소리에요 님 빨리 내놔 님 캐어요? 님 그건 못하는데요 예 자 올라오세요 제가 드릴게 여기 네드웨벨이랑 황금사과 두개 됐죠? 으흠 아 포션 아 일단 쓰레기통에 저희가 바꼈어요 그쵸 예 미친놈이에요 저거 타임데이 하아 진짜 오늘은 운이 아닌가봐요 여러분들 아 진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아 오 한죽의 희망이 보인다는건가 다음 변활때는 그러면은 한죽의 희망을 믿고 가면 된건가요? 식당이야? 이렇게 음식만 나와 예? 음식밖에 안나와 지금 고기에다가 어? 황금사과 아 일단 제가 클라스 남다른 클라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라와서 제가 기분좋게 해야지 자꾸 저하 하면 안될거 같아요 예 뭐야 이거 태어나자마자 낙대문 입고 태어나야돼? 네 님의 인생입니다 나라고 나라고 떨어졌라 하아 오늘 고기내기 할래요? 어? 고기내기? 고기? 아니 님은 또 왜 죽으세요? 자 고깃감내기 어때요? 아이 죽여봐 이거 아 저 지금 물위에서 올라가고 있거든요? 기다려보세요 아 어디야? 저 그냥 죽을께요 아 좋아 자 호박머리 킬하고 닉네임입니다 어 흐어 나이스 터졌다 잭판 그래 이게 많이 필요한데 슈트입으려면 10개 남았는데 어 나도 7개 아 님 몇개 남았어요? 저 어 그럼 승차님 까는거 좀 구경합시다 제가 지금 여섯개 남았봤는데 어디계세요 오 생찬이 까는거죠 구경하면서 봅시다 자 한번 까보세요 오 신호기 화살 화살 2연타 화살 3연타 전투 4연타 금 5연타 쓰리기 대단해 대단해 7개 남았다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운전면허추차장 다음에 나 안 붙니? 그리고 다음 탈락 어 에메라이드 칫 이거 징조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주 자 다시 5군 갑니다 징조는 다음주에 운전면허를 붙을까요? 럭키볼 역시! 갑니다! 따르바라라라라라라믿 오오오오오오오 붙을거 같애! 럭키보드 떴어 아냐아냐 승찬리는 다음주에 죽을까요? 아아아아아아아아 다음주에 죽는 인생인가요 설마 진짜 네 이미 죽을거 같은데요 야아아아 죽었어 다음주에 떨어질거 이제 오 미친 소름이다 자 합니다 3개 남았거든요 오 나이스. 안장 나이스 쓰레기 라스트 우없이!! 다음주에 이제 면허 품 낸 개좋아 다다음주 그러면 다음주에요 다음주네요 다음주에요 다음주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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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께 다음주로 해줄께 내가 다음주에요x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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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 저 다 깠어요 아 이게 어디서 마크의 고수한테 까보래요 저 허자파 닝게니 그쵸 괜찮네 닝게니 저한테 까보시는거에요? 미쳤구만 어? 이게 지금 선배를 못 알아보고 지금 어? 오 나 드래곤 안에 버릴 거 있다 선배? 마크의 선배 나 돈 다 됐기 때문에 선배 없잖아 자 안장이 지금 4개가 있기 때문에 아 뭐하세요 아니 아 나이씨 자 24개 39개 그리고 5개 45개 좋아 안좋아 안좋아 45개 아우 때리지 마세요 아아 아깝다 아하 나 안 때렸는데 아 내꺼에 가시 붙어있네 자 셋 이제 한번 사봅시다 자 머리통을 사주고요 어 승찬이 내가 반응을 잘못했거든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저 바뀔께요 됐습니다 아 뭐야 잘 먹었어요 내가 먹었는데 알아요 짧게 사고 바지도 사고 신발도 사고 오 나이스 수נה 몇개 남았어 꽤 많이 남았는데? 오오! 나 아이언맨 야 개멋있어 이거봐 어? 왜요? 왜 못싸요? 됐잖아요 맞잖아요 뭔 헛소리에요 무기가 맞아? 왜? 이상한 소리야 와아아아우 자 이거 던지면 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됐고 이게 와졌구만 일단 황금사과를 좀 황금사과를 삽시다 다이아가 이제 4개 있기때문에 황금사 인체된거 사고 그리고 자 6개 자 이렇게 막고 됐고 자 됐습니다 다 되셨어요? 네 나... 다이아 ط 다 되셨어요? 내 다이아내라라 아 에욫 잘가요 acho 지역으로 잘가요 지역으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콘 이거 뭐 그거 C 누르면은 풀피되요 아 야 쪼만 붙은게 건요? 어 이거 물에 들어가면 시스템으로 뜨니까 조심하셔야 되요 자아 일단 템 다 맞췄고 템 다 맞추셨어요? 날카로움이 붙어있겠네 오우 물 묻으면 안돼요 물 묻으면 안돼요 오오 쩔어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싸울 상대는 누구냐 누굽니까 오늘 그거 왕거미 아 잠시만요 뭐 왕거미야 일로오세요 저희가 오늘 싸울 상대는 아 아 독걸렸나 어디계세요 자 일단 일단 센텀하고 자 일단 저희가 아이언맨 승찬이 이거 써오셨어요 이거 오른쪽 클릭하면은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셨죠 자 일단 만다리는 이제 여러분 만다리 히어로맨투에 그니까 아이언맨투에서 이제 아이언맨 적으로 나온 적인데 오늘 저희가 이 만다리는 한거 한번 묻어보겠습니다 이게 매우 세요 한대 맞으면 아프기 때문에 자 갑니다 잘해보세요 나이도는 2로 하고요 자 일로와보세요 숨을지마시고 맞아보세요 어때요 아파요? 아니 개아픈데 미쳤는데 아 뭐하냐 이거 컨트롤 컨트롤 날라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아셨죠 어 저기요 너무 난리지맞고 아 개아파 내가 맞았어 아 독건셨어 들어갔어 아이 모하세요 어어어어 홈런 참 홈런 여기 쏘기만 하지마셔야 때리기도 하셔야죠 이거 때리라고 했는데요 지금 어萌 아 닌 닌 콜라민 떡 suff 아 저기요 저 죽거든요 아 너무 쏘시.. 소리좀 죽입시다 소리게 크네 너무 쏘시는데 이거 어디갔어요 사라졌어 이거 죽은거 아닌가 아 저기 위에있네 여깄다 그만 쏘라고 또라이야 야 야 난리지 말고 경기장 바꿔 난리지 다시 다시 으어어 어 야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나 앞에 안보여 다시 경기장으로.. 나 피해 이리야 나도 이거 C 누르면 프리비되어 어 아 이거 자꾸 날아다니는다고 서버를 꺼버리네 다시 내려갔다 경기장 아래로 오케이 좋아 얘가 C를 눌러서 풀피를 쳐야되고 있음 저기요? 그만 좀 날리시고 얘 가까이만 가도 이거네 그치? 허어어어 누가 가장 많이 날리나 어 나 죽는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어 아야아 앞이 안보이는데 날리면 어떡하냐 아 나 진짜 어디있어 야 가장 누가 멀리 날리나 해볼래요? 그래? 아 일단 얘 죽이고 얘부터 아 나 앞에 안보여 나 피 1인데? 아 뭐야 아아 나 왜 날라가 나 앞에 안보여 어어 좋아 독이 개쎄 갑자기 피 1대 조심해야되요 난 피 1인데 왜 나 앞에 안보이지 넌 앞에 안보이잖냐? 나 앞에 안보여 나 우유를 마셔가지고 나 앞에 안보여 나 앞에 안보여 나 앞에 안보여 나 앞에 안보여 아 너였어? 나 몬스터인줄 알았어요 개자식 죄송해요 개자식이 왔다 자 여기서 이제 와아 만다아아알레 만다아알레 어어어어 쯔 아 아 어어 뭐야 나 왜 날라가 야 나 날라갔어 앞에 안보여 어 뭐야 나 끌려간다 어? 나 앞에 안보여 난 보이는데 좋아 어 안보여 와 근데 이거 피에다 단다 지금 앞에 안보여 아 난리지 말라고 지금 앞에 안보여 지금 앞에 안보여 어딨어 여기 어디와 여기 어디야 앞이 안보여 앞이 보이지 않아 너 미래에 아 그만좀 쏘시고 때리세요 그냥 앞이 보이지 않아 니 미래에에에 이럴땐 이렇게 쏘는거죠 험란 험란 니엠 가장 많이 날라 두고 해볼래요? 일로와보세요 저 irm 앞이 보이지 않아 뭐야 아 지킬 래에에.. 아우! 진짜 그만 쏴라고! 아하 뭐있나봐 아우. 죄송해. 어디세요? 아 진짜 암피암피엉 암피암피엉 암피 보이지 않아 뭐야 모든면 튕겼어요 아, 이제 그만 쏘세요. 생차님. 솔직히 오바 아니에요. 뭘 튕기지? 이거 플라잉, 갑자기 날면 튕길 수도 있어. 아, 잠깐만. IML 슈트 거 그.. 그 없어 뭐야? 배터리 배터리요? 사랑의 배터리가 다 날아져요 당신 없이 못 자라 개 잘 부르죠 솔직히 좋아! 다 잡아간다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 불발기 아 뭐야? 어떻게 됐어? 한명 죽였다 두명 한명은 니가 죽인거 아니여 여기서? 어 여깄네 어 죽여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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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엌 어 딸피다 그쵸 우와 땅을.. 뭐야 어어 뭐야 니게 달아간거였어 아 빨리 죽여 이거 저 잡잖아요 아 어 나 다썼어 무기 어 앞에 안보여 아 너무 못썼어 너무 난타했어 제가 고깽이로 죽이겠습니다 고깽이로 제가 고깽이 제일 세기때문에 코깽이 코깽이 오케이 다 죽였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언미드 만다리 시리즈 해봤는데 일단은 아 잠시만요 아 앞에 보이잖아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아 저기요 그만하시고 오늘 히어로 러케배틀 해봤는데요 예 좀 저조한 컨디션이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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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좀 이제 좋게 영상이 안찍힐수도 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구요 자 이제 다음주부터 제대로 영상 업로드 되니깐요 이제 많은 영상 또 봐주시고 자 오늘 히어로 러케배틀키에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 이걸로써 영상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뿅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